제노코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17,590원에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17,590원 같은 경우는 아까 상담했던 거 기억하시는데요. 유리한 자리인가 불리한 자리인가로 봤을 때 이 기업이 뭔지를 떠나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불리한 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려와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기다릴 거면 위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투자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릴 거면 왜 위쪽에 사서 물립니까? 아래쪽에 사서 물리면 되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하면 어쨌든 끝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결국 상승으로 돌아설 때 나는 조입부에 있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물린 사람은 결국 어때요? 하락 다 기다렸더니 올라와도 나랑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아래쪽에서 물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위쪽 자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노코라는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위성통신부터 해가지고 방산 이런 쪽을 엮여있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나쁜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실적도 그런 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 적자가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해드렸죠. 적자 나왔는데 주가 떨어져 있으면 된 거다. 적자 나왔는데 주가 올라간 게 문제지 적자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괜찮다. 제자리 잘 찾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김새라든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도 적고 거래량도 적고 품절주거든요. 그런데 이 품절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슈라든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가는 사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슈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거는 저는 그 이슈를 기다리면서 가져가는데 가격 부담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 비중도 10%면 적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만 4천 원을 밑으로 무너뜨리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가격이 더 싸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밑으로 빠지면 만 2천 원이라든지 만 천 원에 가깝게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다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낮춰서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튀어오를 때 엄청 힘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 보면 결국 상승할 때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내려가도 그냥 크게 문제 없다. 지금도 그냥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신규로 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품들주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게 되면 마음만 많이 다치고 수익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